안녕하세요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는 인덱스 매치 함수 사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함께 소개할까요? 바로 인덱스 함수와 매치 함수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큰 의미가 없는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처리하는 업무가 다 다르고 원하는 결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못하네요. 인덱스 함수는 바로 어떤 표 범위 안에서 표나 아니면 이런 범위 안에서 바로 행과 열이 일치하는 값을 찾는 함수가 바로 인덱스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 이 범위 안에서 호랑이를 찾고 싶다고 한다면 호랑이는 이 범위 영역에 3행 2열에 호랑이가 있죠. 그래서 행과 열 번호를 지정하면 해당 값을 찾는 함수가 바로 인덱스 함수입니다. 만약 인덱스 함수를 단독으로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호랑이가 2행 3열에 있구나. 의미가 없는 거죠. 일일이 눈으로 이렇게 확인해서 우리가 행열을 입력한다는 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조건에 맞는 호랑이가 아니고 어떤 조건이 있겠죠. 이 데이터의 조건에 맞는 행이 몇 번째 행인지를 이렇게 눈으로 보고는 찾을 수 없을 만큼의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찾고자 하는 값이 호랑인지 닭인지를 잘 모른 경우가 있겠죠. 어떤 조건을 줘서 찾아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행 번호를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고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행 번호를 구해주는 매치라고 하는 함수를 중첩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매치 함수는 바로 지정된 값에 해당하는 행 번호나 열 번호를 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과물에 행 번호와 열 번호만 필요한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인덱스 함수와 매치 함수를 중첩해서 해당한 행과 열이 일치하는 값은 뭐냐 라고 행과 열이 일치하는 값을 찾은 인덱스 함수랑 같이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인덱스 함수부터 인덱스 매치를 같이 쓰면 당장 배우기는 어렵기 때문에 인덱스 함수 사용 방법을 먼저 소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equal index라고 함수명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 마법사를 열어서 인덱스 함수 인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함수 삽입 버튼 클릭합니다. 인덱스 함수는 인수를 선택하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첫 번째 배열 항목에서 찾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인수 한번 살펴볼까요. 인수는 array, row number, column number 이렇게 세 개의 인수를 입력 받습니다. 여기에 있는 array는 바로 해당 데이터가 있는 범위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가 있는 범위를 지정하고 나서 여기서 호랑이를 찾고자 했죠. 그러면 호랑이는 3행이 있기 때문에 3이라고 입력하고 그리고 열로 봤을 때 여기 행열이죠. 행열이 됩니다. 그래서 열은 두 번째 열이기 때문에 column number에는 2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C4에서 이 8셀 범위에 3행 2열에 있는 값은 바로 호랑이다라고 이렇게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죠. 그게 바로 인덱스 함수입니다. 다시 함수 한번 확인해 볼까요. array 범위가 되겠죠. 이 범위 영역 안에서 행, 열이 일치하는 값을 찾는 함수가 바로 인덱스 함수입니다. 어떤가요. 인덱스 함수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매치 함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준비해 놓은 데이터에서 매치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해당 예제에서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이 가장 높은, 평균이 가장 높은 값의 행은 몇 번인지를 한번 구해 보려고 하는 거죠. equal match라고 이렇게 함수명을 입력을 하고 함수 삽입 버튼을 눌러 마법사를 엽니다. 매치 함수의 인수는 첫 번째 lookup value, 두 번째 lookup array, 세 번째 match type 이렇게 세 가지 인수를 입력받죠. lookup value는 바로 찾으려고 하는 값입니다. 찾으려고 하는 값이 뭐였죠. 평균에서 가장 높은 평균 값이죠. 그러면 평균 범위에서 해당 이 범위에서 가장 높은 값, 가장 큰 값을 찾는 함수 max라고 하는 함수가 최대 값을 찾는 함수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 평균이 가장 높은 값을 찾는다는 건 무의미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 max라고 하는 함수를 중첩습니다. 항상 함수를 중첩할 때에는 지금처럼 함수명을 입력하고 인수의 괄호를 이렇게 입력을 해야지만 엑셀은 함수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 max함수 괄호 안에 커서를 두고 평균 범위를 지정합니다. 조금 잘못됐네요.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평균 범위를 지정을 해줍니다. 함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max함수의 f3에서 f14 범위 안에서 최대가 가장 큰 값을 찾아라 라고 이렇게 수식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찾으려고 하는 값은 가장 큰 평균 값이 이렇게 찾아지게 되고 이 값을 다시 어떻게 Lookup Array라고 하는 인수에 평균 범위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max함수가 찾은 가장 큰 평균 값을 이 평균 범위에 이렇게 넣어서 찾게 되는 거죠. 찾아서 가장 일치하는 값이 있는 행번호를 찾아주는 역할을 바로 매치함수가 한다고 했죠? 이때 세 번째 인수는 매치 타입 0을 넣습니다. 0의 옵션은 바로 이렇게 값을 찾아서 98.3333이라는 이 값이 가장 처음 만나는 일치하는 값의 행번호를 찾게 되는 그 옵션이 바로 매치 타입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0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바로 평균이 가장 높은 값이 있는 행은 이 행이다 라고 이렇게 결과를 구해주네요. 매치 타입이 하는 역할은 바로 행번호를 또는 열 번호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가 되는 거죠. 지금 행번호를 찾은 거죠. 함수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확인할 때는 함수를 수정하거나 확인할 때는 결과 셀을 선택하고 함수 삽입 버튼을 누르면 다시 함수 마법사로 들어가지게 됩니다. 한 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max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 범위에서 가장 큰 평균 값을 찾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lookup array 인수에 평균 범위를 넣어서 가장 높은 평균 값이 몇 번째 행에 있는지를 제일 첫 번째 만나는 행번호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매치 함수가 된다 했죠? 확인 누르면 인덱스 매치 함수 두 가지를 한 번 이렇게 식을 세워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그럼 이번에는 두 함수를 합쳐서 사용하는 방법을 한 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 예제에서 하프 마라톤 기록 데이터가 있습니다. 기록에서 가장 기록이 빠른 사람이 되겠죠? 1위, 2위, 3위 순으로 해서 기록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해당 기록에 맞는 이름 값을 찾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인덱스 매치 함수를 또 공부하기 이전에 기록 중에서 첫 번째로 빠른 기록, 두 번째로 빠른 기록 기록은 값이 작을수록 빠른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몇 번째로 작은 값, 두 번째로 작은 값, 세 번째로 작은 값을 찾는 함수는 바로 스몰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스몰은 바로 K번째,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는 함수가 바로 스몰 함수입니다. 반대 함수가 라지 함수가 있죠? 라지 함수는 K번째로 큰 값, 그러니까 첫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 이렇게 구하는 결과를 구하는 함수가 바로 라지라고 하는 함수와 스몰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스몰 함수부터 또 공부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equal small 함수 삽입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겠습니다. array 인수에는 바로 작은 값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범위라고 했죠? 기록 범위를 해서 찾는 거죠. 기록 범위를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이거 지금 수식 복사해서 결과를 구해야 하니까 절대 참조해 줘야겠죠? K번째, 몇 번째로? 바로 여기에 있는 F3세. 지금 수식 때문에 1위라고 하는 글자가 안 보이는데요. 여기 1위라고 적혀 있었죠? F3을 추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장 빠른 기록을 이렇게 구해 주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에 1위는 문자 1위가 아닙니다. 수식 입력줄에 한 번 보면 이렇게 숫자 1위라고 입력되어 있죠? 근데 보기 좋게 어떻게 했습니까?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렇게 위이라고 하는 단위문자가 보이도록 설정을 했죠. 이렇게 적어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에 숫자 1, 2, 3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록 범위에서 첫 번째로 1, 1이 되겠죠? 첫 번째로 큰 값은 얼마냐라고 이렇게 small 함수를 이용해서 기록에 1위에서 3위까지 결과를 구한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록 값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죠. 기록이 이렇게 1위에서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 누구냐? 선수 이름을 찾으려고 하는 거였죠? 그럼 다시 이번에는 index와 match 함수와 방금 설명드렸던 small 함수를 이용해서 좀 복잡합니까? 3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하프 마라톤 기록에 순위에 해당하는 선수의 이름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equal index 함수 삽입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실제 찾으려고 하는 값은 뭐죠?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rray에는 이름 범위를 넣고 절대 참조합니다. 나중에 수식 복사해서 2위, 3위 결과도 구할 거죠. 바로 이름 범위, 이름을 찾을 거기 때문에 이름 범위만 넣어주면 됩니다. 기록 범위를 넣어주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뭐 찾을 거 없이 이름이니까 이름 범위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이름 범위에서 가장 기록이 빠른 그렇죠? 가장 기록이 빠른 사람은 누구인지 그 행 번호를 찾아야 되겠죠? 행 번호를 찾아주는 역할을 매치 함수가 한 대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row number라고 하는 인수에 매치라고 하는 함수를 중첩 씁니다. 그리고 수식 입력 줄에서 매치 함수를 클릭을 하게 되면 함수 마법사는 매치 함수로 바뀌게 됩니다. 매치 함수 아까 첫 번째 인수 룩업 벨로는 뭐라 했습니까? 찾으려고 하는 값이라 했죠. 기록에서 가장 빠르게 달린 사람이 누군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몇 번째로 작은 값 즉 small 함수로 이렇게 중첩을 쓰는 거죠. 앞에서 연습해봤었죠? small 함수를 이렇게 중첩하고 small 함수, 수식 입력 줄에서 small 함수 클릭하면 함수 상자는 small 함수로 바뀌죠. Array 바로 기록 범위에서 절대 참조합니다. function key F4를 눌러 절대 참조를 하고 K번째, 여기 수식 때문에 가려서 보이진 않지만 1이라고 적혀있는 이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첫 번째로 큰 값을 찾아라. 그리고 다시 매치 함수로 가야겠죠? 수식 입력 줄에서 매치 함수 클릭합니다. 그러면 small 함수에 의해서 가장 기록이 빠른 기록 값을 찾습니다. 이때 기록 값이 수치 소수 데이터로 나타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Lookup Array는 기록 범위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절대 참조합니다. 그러면 small 함수가 찾은 가장 빠른 기록을 다시 기록 범위에 넣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 대한 행 번호를 찾겠죠? 매치 타입은 0을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덱스 함수로 돌아갑니다. 수식 입력 줄에서 인덱스 함수 클릭합니다. 함수 중첩해서 함수 마법사 상자를 바꾸는 방법을 알겠지요? 자 그러면 Column Number, 그러면 이 Array, 이런 범위에서 기록 범위에서 가장 빠른, 기록 범위에서 또 찾은 가장 빠른 사람의 행 번호를 찾아서 41행이네요. 기록 범위 41행, 몇 번째 열에 기록이 가장 빠른 사람이 있는가? 바로 Column Number. 아까 지정해줬던 Array 범위가 이름 범위, 열 하나밖에 없었죠? 그래서 찾으려고 하는 값은 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름이 일렬이 되는 거죠. 열이 하나밖에 없어서 일렬이 아닌 거고 Array 범위에서 첫 번째 지정한 열의 첫 번째 열이 1, 두 번째 2. 그래서 이름은 1열에 있기 때문에 Column Number 1이 되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Array 이런 범위였죠? 이런 범위에서 몇 행 몇 열에 있는 값이냐? Raw Number는 매치 함수. 행 번호와 열 번호를 찾는 매치 함수를 중첩하고 Small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로 빠른 기록, 즉 작은 값을 찾은 다음에 그 값이 있는 행 번호를 매치 함수가 찾았죠? 41행, Column Number는 1열에 있다. 라고 해서 기록이 가장 빠른 사람의 선수의 이름을 이렇게 찾아주게 되는 거죠. 확인 누르면 어떻습니까? 결과 구해졌죠? 수식 복사하면 나머지 2위, 3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름도 찾게 됩니다. 함수가 이렇게 길어서, 수식이 길어서 인덱스 함수의 매치와 Small이라는 두 함수를 중첩했기 때문에 다소 수식이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몇 번 연습을 해보면 함수의 인수만 제대로 익힌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제시해 드린 예제 같은 경우에는 기록을 정렬만 하더라도 바로 어떻습니까? 1위, 2위, 3위에 해당하는 결과 값을 찾을 수가 있는, 선수의 이름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렬만 하더라도 우리는 금방 이 어려운 함수를 쓰지 않더라도 결과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데이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정렬만으로 기록이 가장 빠른 1위에서 3위를 구할 수 없거든요. 없는 그런 경우에 데이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시간에 쉽게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익히는 거죠. 그래서 예제에서 정렬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이 예제는 쉽게 함수를 익히기 위해서 준비한 예제가 됩니다. 다음 강좌에서도 인덱스 매치 함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강좌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 강좌를 참고하셔서 인덱스 매치 함수 이번 기회에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강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좌 마치겠습니다. 강좌 마치겠습니다.